우리 다람쥐가 잘 놀다가 갑자기 다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진료가 불가능하대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확인해보시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 하나 진료를 위해 여러 병원이 나뉘어있는 것처럼 동물병원도 그 전문성을 위해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보통 동물병원 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동물병원은 소와 돼지 즉 가축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병원에 계시기보단 출장을 자주 다니시죠. 가축을 끌고 동물병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땐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거기에 맞는 동물병원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즉 제일 처음 말한 가축 동물병원에서 개나 고양이 전문병원 그리고 세분화된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등의 전문동물병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이 동물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동물 종류에 맞는 진료 도구들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 모든 동물들을 진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 대학병원 수준이 되어야겠지만 그 비용도 무시 못할 것이며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아닌 학생들에게 연습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다람쥐는 설치류에 속하니까 소동물 전문병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인터넷에 소동물병원이라 검색하셔도 되고 다람쥐 전문병원을 검색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최대한 구글링해서 각 지역의 동물병원들 조사해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두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되 문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병원에 갈 것도 아닌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도 바쁜 병원 측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들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진료가 가능한지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고 안전한 방법이고요. 지도 어플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병원 진료라는 게 기계 AS 받는 것 마냥 한번 가면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어야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언제 응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응급 상황 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쳐봐요. 허둥지둥 정신 한도 없어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병원 찾아가고 전화 돌리고 하면 병원도 정신없고 본인도 정신없고 나쁜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체크를 해두셨다면 다람쥐가 병원에 갈만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빨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교합도 있고 뼈가 부러진 골절이나 다람쥐끼리 싸워가지고 혹은 놀다가 다친 깊은 상처, 출산 중 사고, 수커들의 중성화 수술 등이 있겠네요. 그 외에도 몇몇 있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을 말해본 것이고요. 늘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지만 정말 한순간에 사고는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한순간 방심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을 잃게 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지 않게 우리 모두 대비합시다. 왓겨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